어떻게 윤석열을 지지하겠나? 박지만 문화일보의 반박편지 김진기 기자 최초승인 2021년 10월 29일 10시 19분 최종수정 2021년 10월 29일 10시 19분 박지만 정권교체 위에 박근혜가 윤석열 손잡는다는 보도에 순거짓 기사 윤석열이 국민의힘 후보되더라도 가족을 힘들게 한 사람을 지지할 수 있겠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30일 오전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신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동생 박지만 시 오른쪽부터 와 보인 서양희 씨가 윤상현 의원 등과 방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이지 회장이 문화일보에 일종의 항해 서한을 보냈다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지난 15일 박 회장과 침박 핵심 인사들이 몇 차례 만나 대선 전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지지의 의견을 모았다 고 보도한 것은 거짓이라는 것이다 이번 해프닝에 대해 윤석열 캠프의 몸담은 친박계 인사들이 문화일보를 통해 벌인 정치 행각이란 평가가 주를 이룬다 박 회장은 최근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박 회장과 침박들이 이번 대선에서 현재로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개인적으로 지지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며 윤석열이 예쁠 리가 없다 그러나 야당 후보 가운데 가장 지지율이 높고 집권하면 거대 더불어민주당과 맞서며 문 정권 적패를 확실히 청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 기사화한 것에 자초지정을 물은 이현주 전 의원에게 순거짓 기사 라고 일축했다 박 회장은 정정 요구 차원에서 문화일보의 편지를 보냈고 문화일보는 지난 28일 편지 내용을 소개했다 박 회장은 지금까지 주변에 누구를 지지한다고 밝힌 적이 없다 고했다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경우에 대해서도 가족을 힘들게 한 사람을 지지할 수 있겠느냐 고했다 박 회장은 윤석열 검찰이 휘두른 칼의 누이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범죄자 신세로 감옥에 갇히는 걸 지켜봐야 했고 6437기 동기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린 것도 목도했다 박 회장은 이 편지에서 어떤 선택이든 책임이 생기게 마련이고 지지 후보의 인격이 본인의 인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면서 선택은 개인의 자유 라고 거리를 뒀다 이현주 전 의원은 경선이 치열해지다 보니 별일이 다 생긴다 며 기자가 소설을 썼을 리야 없으니 윤 후보 측에서 누군가가 그런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지 않았을까 싶다 당시 그 오보가 나오자마자 진성호 tv 등 일부 윤 지지 성향의 유튜브에서 기다린 듯 그걸 퍼뜨린 걸로 보아 기획된 냄새가 난다 호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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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